갑자기? 너무 악당이잖아 어 뭐야? 이거 때려서 데려가야 돼? 제발 그만 파이널 판타지 4 저번에 파이널 판타지 3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스팀에서 리메이크가 된 버전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같이 한번 즐겨보죠 붉은 날개 대장 세실라비 갑자기? 켜자마자? 와 더빙되어 있습니다 수고했다 세실 자 크리스탈은? 예 여기에 물에 크리스탈을 전달했다 이걸 이제 무고한 사람들한테서 뺏어왔다고 합니다 진짜인 것 같습니다 오 이 터렁 돈부시다니 물러나도 좋다 세실 아뢰옥교 항공하우나 전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나 너를 아껴건만 나에게 부실한 마음을 품다니 유감스럽지만 더는 내게 붉은 날개를 맡길 수 없다 지금부터 비공장 부대장 직책을 박탈한다 전하 대신 환수 토벌 임무를 맡긴다 미스트 골짜기 근처에서 요상한 괴물 환수가 출몰하고 있다고 하더군 그 괴물을 쓰러뜨리고 미스트 마을에 폭탄의 반지를 전하도록 하라 출범은 내일 아침이다 어? 용기사 단장 카인 하이윈드 이름 분명 나 못 외운다 세실은 결코 그런 오 카인 이녀석을 그렇게나 감싸고 싶다면 너도 세실과 함께 떠나거라 전하 에잇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 반지를 챙겨서 물러가거라 폭탄의 반지 폭탄의 반지 획득 미안하다 카인 너까지 말려둘 줄은 미시아 대륙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출범 나한테 맡기고 푹 쉬어 어? 접니다 아 처음부터 너무 옷이 화려하네요 피도 안 알려주다니 아 이게 맵키구요 이게 메뉴입니다 마법 아 세실 레벨 10 무슨 붉은 날개 단장이라 그런지 처음부터 레벨이 높네요 장비 좀 볼까요 암흑검 암흑방패 암흑투구 암흑갑옷 암흑장갑 저장기능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보죠 세실 누구죠? 아 공 아니네 공중조라는데 백마도사 로자파엘 로 로 로 로 로자파렐 한 글자를 못 붙여 다행이야 부사했네 너무 갑작스러운 인물이라서 걱정했어 나중에 당신 방으로 갈게 아니 뭘 쓰고 다니는거야 아 성이 엄청나게 넓어요 어디서부터 봐야될지 모르 돌아.. 어? 가는 곳마다 이벤트가 있어 비공전단 정비사 시드 폴랜디나 여자를 울리면 널 가만두지 않을거야 그건 그렇고 내 귀여운 두 공중들은 무사하겠지 사람 마을사람 모두 발원의 편한 모습에 불어내하고 있어 미스트 조심해야된다 네 실력이라면 걱정할 필요도 없겠지만 어 뭐야 왼쪽 탑 1층 토끼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네이밍웨이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을 주기 위해 세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이름을 바꾸시겠습니까? 누구맘대로 바꿔 세실로 할거야 저는 세실입니다 아 여기가 내 방이구나 다른데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아 성 밖으로는 못나갑니다 쉬었다 가시겠습니까? 아 쉬면은 진행될거 같네요 아 쉬면은 진행될거 같네요 와 옷 그렇게 입구자?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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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西リアで罪もない人々からクリスタルを奪ってしまった。 心配いらないさ。カインも一緒だ。 もうすぐ、君も休むよ。 気をつけてね。 カインが終わる。 クソッバーを手に入る。 あ、もう何かは? キプンコクの天国で第魔物の大神を求めた。 それは本君の大神を押し、 テリアの大神の大神と中にパロンセンを押し、 깊은 안개가 자욱한 계곡을 지나 환수토버를 위해 미스트마을로 향한다 사람들의 꿈이었던 하늘을 나는 배 피공정 하지만 그 피공정의 기동력은 꿈이 실현에 그치지 않고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피공정 부대의 붉은 날개에 의해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바론왕국 강력한 힘을 거머쥔 바론왕이 어째서 크리스탈을 원하는 것일까 크리스탈은 그저 묵묵히 그 빛을 비추고 있을 뿐이다 어 시작합니다 저장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어 될 것 같네요 카인도 10이네 아이고 어디 어디로 가는 걸까 마을이다 바론마을 아 여긴 아니죠 암흑기사님 꽁짜 어 뭐야 난쟁이빵 텐트 한약 어 뭐야 나는 전화에 험담을 하지 않았어요 좋은거 보여줄게 알았지 갑자기 잘 봤습니다 아이템 없나 어어 동 모래시계 발견 역시 짧은 스톱효과 어 전투다 아 눈알괴물이랑 이렇게 나옵니다 자동전투데요 아 전투 끔찍하다 그리고 렉 있는거 보이시나요 묘하게 돈 많이 벌었다 어 뭐야 이런 오랜만입니다 새실씨였죠 그 후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방향을 찾기 위해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제작자가 된 저는 이제 네이밍웨이가 아닙니다 제작자 맵핑웨이가 되었다 그렇지 새실씨에게도 이걸 드리겠습니다 마법의 하얀 지도를 획득 지도가 있으면 던절낼 때 자동으로 지도가 채워집니다 완성되면 보상도 줄이죠 맵핑을 왜 저한테 시키는 거죠 왔던 길로 되돌아가요 이 목소리는 환수인가 바론 사람들이군요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나 보군 여기서 돌아간다면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겠어요 되돌아가세요 모습을 보여라 되돌아갈 생각이 없군요 이 반지를 미스트 마을까지 전해주러 갈 뿐이야 그럼 하는 수 없군요 안개가 이곳으로 모이고 있어 와 미스트 드래곤 쎄보이는데 드래곤이라는데 위험합니다 스킬을 썼어야 됐나 아 괜찮겠지 뭐 안개 속으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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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방어 점프 암흑 이러다 나 혼자 맞고 죽는거 아니야? 체력도 없는데? 지금이 공격의 기회입니다 어 잘했다 잘했다 버프 잘 걸었다 아 120 데미지 어 카이는 점프한 상태로 안 내려와 이제 내려왔네 레벨업 미스트 동굴 파악 완료 포션 5개 획득 와 어 이게 미스트 마을인가 봅니다 아 가지고 온 폭탄의 반지죠 아 가지고 온 폭탄의 반지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미스트 드래곤을 죽여서 제 엄마가 죽었대요? 갑자기? 전반적 것이 그렇다고 합니다 estem 끝에 ax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 악당이잖아 어 뭐야 이거 때려서 데려가야 돼? 제발 그만 괜찮아 음 으 으 으 다행이다. 아이는 무사하군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야 돼 제발 무사해라, 카인! 어... 셋을 혼자 남았습니다 그 여자애는 파티에 안 들어오네 하긴 들어올 상황이 아니긴 하죠 회복 안 해주면 죽겠다 이번 저도 끝나고 해줘야겠다 와 텐트를 펴야겠다 너무 귀엽게 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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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디서 이런게 튀어나왔어 아 뭐야 도망을 못쳐 도망 좀 가 그렇지 아 돈 떨어뜨렸어 세상에 도망해 으아아아아아아 흐흐흐흫 으흐흫 동굴이다 잠깐만 마을 같은 거 없어? 어? 아니 무슨 지하수맥이야? 내가 성공이야 도망가 성공할 때가 아니야 도망가야 돼 자꾸 돈 자꾸 떨구면서 지금 도망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죄 지어서 벌받은거야? 아 그만해 여기는 사실 지옥이 아닐까? 아 길이 아예 없네요 지하수맥으로 가는게 맞나봐요 아니군요 마을이 있군요 사막 한가운데 마을이 가운데에 있는데 계속 바깥을 돌았던거군요 아유 카이퍼 이 아이가 쉴 곳을 찾아야돼 내가 쉴 곳을 찾아야돼 이 아이가 아니라 아니 꼬마 아가씨 얼굴 세기 찾아 어서 방으로 요금은 괜찮으니까 어서요 고맙군 공짜로 재어준대요 아이가 위독하니까 정신이 들었구나 정신이 들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사실 잠깐만 바론전화는 바로 그 바론전화께서 직접 명령을 내리쳤지 미스트 생존자인 그 아이를 건네준다면 용서해주신다고 하셨다 미스트놈들은 위험한 존재라고 하시더군 뭐라고? 그 아이를 내놔라 크 거절하겠다 알팟 아싸풀피 때리 이놔 얘기 heck 얘네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이 마을까지 온거죠 태국 arten 아싸 18원 많이 흘렸는데 조금 복구했습니다 사과는 내가 해야지 사과한다고 큰일도 아니지만 당신이 날 지켜줬어요 내 이름은 리디아 소환사 리디아 고맙다 리디아 소환사 리디아가 동료가 되었다 세상에 엄마의 원수인데 마을도 박살내고 세상에 아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진정한 제 어? 리디아 레벨 7이네요 아 역시 리디아는 약간 뒤로 돼있는데 이게 전투할때 좀 뒤로 물러난다고 합니다 어 나보다 위에 있네? 체력이 엄청났습니다 스킬이라도 좀 볼까? 백마법이랑 흑마법 사용하고요 소환 이렇게 있습니다 전작에서는 제가 직업을 선택해서 전작을 시켜줬는데 여기서는 직업이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류의 게임이고요 재밌네요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아이템도 맞추고 진정한 RPG다운 요소들이 나올텐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걸로 하죠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뵈요 뿅! we need your ability We need to get into Business We need to help beat 雪 사 我们 girl